번개 파워! 번개 파워가 너무 약해졌어! 친구들! 어서 문제를 맞춰 번개를 모아줘! 준비가 되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달걀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세요! 잘했어! 달걀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세요! 잘했어! 달걀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세요! 잘했어! 잘했어! 쿠키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세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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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들이 모아준 번개 에너지를 나잘란 더잘란이 훔쳐갔어! 친구들이 문제를 맞춰서 번개 에너지를 되찾아줘! 준비가 되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50원 동전을 고르세요! 잘했어! 50원 동전을 고르세요! 잘했어!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그렇게 남은 것과 자신이 도전으로 고르세요 한국은 변경에 들어갈 숫자를 이제는 결정하게 도전을 받으세요! 6월 3일에 들어갈 숫자가 좀 보세요! 삼각선이 corrupt 다섯 공개에 들어갈 숫자가 분홍을 받으세요! 하우스 대장, 이렇게 외쳐야! 다섯 공개, 집행 거리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남은 것과 청구는 이 도전을 포함하고! 10원은, 비결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잘했어! 공개 파워! 친구들 덕분에 다시 번개를 되찾을 수 있었어. 고마워. 고맙은 친구들 모두 잘했어! 멋진 번개 기사가 되려면 번개검과 번개방패가 필요해. 친구들이 문제를 맞히면 번개검과 번개방패의 조각이 나타날 거야. 준비가 되면 시작 키우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몇 송이인지 세고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네. 잘했어! 몇 송이인지 세고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잘했어! 몇 개인지 세고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잘했어! 몇 개인지 세고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잘했어! 몇 개인지 세고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잘했어! 번개검이 완성됐어! 와! 번개검을 얻었어! 이번엔 번개방패도 구해볼까? 준비가 되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숫자와 개수가 같은 그림을 고르세요. 잘했어! 잘했어! 숫자와 개수가 같은 그림을 고르세요.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와 개수야. 빈칸에 들어갈 숫자와 개수야.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와 개수야. 번개방패가 완성됐어!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와 개수야! 와! 번개방패까지 구했어! 친구들 덕분에 멋진 번개 기사가 될 수 있었어 고마워 잘했어 고마번 정의의 번개맨 영화 상영하는 날 그런데 영화관에 나잘란과 더잘란이 숨어들었어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거지 친구들이 문제를 맞춰서 나잘란과 더잘란을 찾아줘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숫자 22를 고르세요 찾았다 숫자 35를 고르세요 찾았다 숫자 47을 고르세요 찾았다 55의 다음 숫자를 고르세요 찾았다 찾았다 67의 다음 숫자를 고르세요 찾았다 찾았다 79의 다음 숫자를 고르세요 찾았다 90의 다음 숫자를 고르세요 찾았다 찾았다 휴 친구들 덕분에 다행히 나잘란과 더잘란을 찾았어 그런데 먹개랑 묵개가 영화관 의자에 숫자를 지우고 도망갔어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지 준비가 됐으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잘했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고르세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지우고 영화 상영을 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잘했어 고마번 여기는 1, 2, 3 번개 스쿨 다같이 번개 파워 6. 도와elles odor 1, 2, 3 5,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